네 반갑습니다 도조TV의 위드파파입니다 이번에 14일 기아에서 드디어 모하비 더 마스터 외관을 완전히 공개하였습니다 물론 트림과 가격 등은 미정으로 공개한 상태에서 사전계약일은 8월 16일 금요일 또는 8월 19일 월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출시는 9월 5일 목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격은 사전계약일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모하비는 기아차의 상징적인 차이기에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이후에 후속 모델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공개된 모하비 더 마스터 외관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입니다 거의 컨셉트카와 90% 이상 일치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신차 수준의 풀체인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컨셉트카에서는 그릴 전면이 모두 LED에서 프로젝션 라이트 한쪽당 4개만 LED로 변경되었을 뿐 컨셉트카와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두 개가 하향등이구요 아래 두 개가 상향등입니다 데이라이트는 세 줄만 적용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운데 그릴은 크롬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잘한 부분은 이 모하비만의 독자적인 엠블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박수를 쳐줄만 하네요 안개등은 아이스 큐브가 아닌 두 줄로만 된 LED등이 장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아에서는 아이스 큐브가 아닌 안개등으로 계속 생산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앞쪽 헤드라이트와 동일하게 큐브 램프를 사용해서 통일성을 유지하였구요 큐브 램프인 리어램프는 아마 4줄이냐 5줄이냐 얘기들이 많았는데 4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진등은 조금 작게 만들어져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좌우가 연결된 테일 램프와 모하비 레터링 쿼드 배기구 적용 뒷모습에서도 이번 모하비 더 마스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쿼드 배기구는 모양만 있는 가짜 머플러인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모하비 레터링으로 모하비 엠블러는 뒷모습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모하비 레터링에 불이 들어올지는 양산차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들어온다의 한 표를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적용된 20인치 휠은 기존에는 18인치였죠 GV80이 22인치로 나올 예정이라 제 추측으로는 혹시 상위 트림에 22인치 옵션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도어 하단을 보시면 사이드 가니쉬와 사이드 스텝까지 적용을 하여서 기아의 상징적인 모델인 만큼 모하비 더 마스터의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성능은 보다 향상되어서 출시되었습니다 V6 3.0 직렬 6기통 디젤로써 가솔린 모델은 향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가솔린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전 계약에서는 가솔린 모델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륜 기반 그리고 상시사륜 시스템, 프레임바디, 현재 승용으로 나온 현기차에서는 유일한 부분이죠 그리고 터레인 모드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면 기존 실내, 아재스러운 시골 디자인이 지바겐 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페이스리프트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형 SUV 강좌의 존재감으로써 모하비 더 마스터가 재탄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편의사항 및 최신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최신 주행 안전보조 시스템, 카트홈, 내비게이션 위치 공유, 음성 인식, 버튼식 6인승 독립 시트, 취침 및 대화 모드, 공기정화 모드, 파워 테일 게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끝에 말씀드렸던 파워 테일 게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하비 매니아층에서는 정말로 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적용이 안 되다가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파워 테일 게이트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하비 매니아층에서는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능적인 그리고 편의사양들이 향상됨으로써 가격은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모하비 가격이 VIP 기준으로 4,442만원, 프레지던트 기준으로 4,815만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나온 모하비 더 마스터 같은 경우는 상위 트림 기준으로 5천만원을 훌쩍 넘기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합니다 아마 사전 계약일에 가격이 공개되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리시면 가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공개된 모하비 더 마스터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오늘 또는 월요일날 사전 계약이 실시될 텐데요 어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올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